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파리에서 왔어요. 파리! 오! 어머나! 어머,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오, 진짜. 옛날에 이런 이름은 잔디 인형이라고. 그렇지, 잔디 인형. 되게 멋있더라고. 오늘 패션의 포인트, 오늘. 아니멀 포인트. 아니멀 포인트 완전이에요. 레어카드. 와, 이게 끝.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약간 봐도 돼요? 게날 씨? 칩칩! 아, 이거 한국을 진짜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 오, 릴리? 에헤비 빈트 히어 비포? 이즈 마이 사이스댄트. 네.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패션이기 때문에 좋아요. 진짜요? 패션이기 때문에. 고객아, 알아? 어. 한국 패션. 그러면 내 패션 스타일 어떤지 좀 한번 봐달라고. 아... 아, 진짜 본다. 아, 진짜 본다. 아, 러비. 그랬어요. 거짓말한 사람 아니죠? 거짓말 안 하게 생겼어요. 땡큐, 땡큐. 그래요, 너무 반갑고. 땡큐. 땡큐. 아, 땡큐. 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렇게. 제빵 언니 유명하신대요? 어, 진짜. 후보님들, 제빵 언니 인기 너무 많아요. 오, 이게 누구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보세요. 이리 오세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우리 선생님, 우리 한국에서 제일 핫한 디자이너세요. 아, 네. 투시버튼의 박승건 선생님이라고.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 양반. 박승건 씨. 네, 맞아요. 한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디자이너라고. 아, 진짜? 옛날에는 굉장히 코믹했었는데 오늘은 또. 근데 여기서 만나자마자 어떻게 코믹해요. 아니, 그러니까. 룩 자체도 좀 코믹했었어. 아, 룩이 무슨. 제 박승건 선생님이라고.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만남은 이현, 이현이. 어? 그건 아니라. 코믹하잖아. 코믹하네. 코믹하네, 역시. 여기 우리 뽕뽕임들에게 패션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요즘 패션은 오버사이즈라든지 어깨가 더 큰다든지. 오버사이즈, 오버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오버사이즈에 허리를 조여매는 게. 오오오. 그리고 이번 에스엣의 키 컬러 중에 하나가 옐로우. 오. 제대로 트렌드하시면. 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전화하구마 박진건 씨 미남이에요 네